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수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또 충돌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박범계, 현직 한동훈 두 사람의 충돌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무리 야당의 당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영장 전담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그런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형사소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뭔가 신경전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한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장해찬 이사장님 조목조목도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야당의 중진 정치인 박범계 전 장관이 자꾸 기본적인 법 절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가 한동훈 장관 이번에 해명한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최소한의 혐의 소명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형사소소법에 다 나와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혐의 소명이랑 무관한 거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랑은 아닌 별개라는 걸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강제 수사 필요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안 됐으면 구속영장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나 진영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설전에서 왜 계속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적어도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정치적 주장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나 형법 같은 팩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제대로 조사를 하시고 꼼꼼하게 한동훈 장관에게 반격 안 당할 만한 준비 정도는 하셔야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정치적 주장은